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. 더워도 너무 더워요, 진짜. 올 여름은 너무 더웠다. 31도가 넘는... 아니요? 나중에 보면 경악하실걸요? 그래도 맨날 그러고 있어요. 안 나와요? 그냥 계속 안 나와요. 방에서 안 나와요? 더 더운데? 사우나다, 사우나. 방에서 생활한 지는... 한 5년, 6년 된 것 같은데요? 5년, 6년? 나 변문이... 병나요. 열사병 이로 원합니다. 응. 심지어 에어컨을 틀었는데 자다 놓으셨어요. 아니 왜 이렇게 사시죠? 또 사춘기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? 응. 이제 나오셨어? 다 나가니까 나오셨어 너 또 집안일을 더 하셔 얼마나 시원할까 아유 저도 방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데요 힘들죠 내가 봤을 때 와이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괘씸하다는 느낌도 사실은 들고 오케이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냥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다